대한민국인은 최고의 가수, 아티스트, 가수, 아티스트, 뮤직, 아티스트, 뭐, 영어, 인도리시 자, 바로바로 님과 함께 그 주인공 남, 안, 시, 이 박수 한번 주세요 자, 다같이 소리 제어 자, 다같이 소리 제어 저 푸른 소원에 한 그림 같은 느낌을 믿고 나 사랑하는 우리님과 안쟁여 살고 싶네 나 봄이별 쉬어 보여 나 여름이 여군신이네 나는 이제 분연되만 겨울이 여행도 같네 뭘 좀 못해 너뿐 내딛을 지내줘 여행가 사는 것도 최고 시장 방띵을 쳐다듬고 니가 함께여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네가 함께여 니가 산수만 있다면 저 푸른 소원에 한 그림 같은 느낌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함께여 살고 싶네 자, 지금부터 우리 팀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첫 번째로 김인창 자, 두 번째 교기 모임 박태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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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백종현 박태희 그리고 한정현 박태현 저는 박태현입니다 멋쟁이 높은 미비를 실패하지마 교회 따라 사는 것도 책 없이지만 나는 예쁠 초반이 또 네가 함께여 나는 초반하는 초반이 네가 함께여 니가 살 수 아니자면 와아아아아아아아 머리야 머리야 아아아아아아아 그린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네 한 백년 살고 싶네 한 백년 살고 싶네 한 백년 살고 싶네 한 백년 살고 싶나 정성현 정성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